안전하고 쾌적한 야구장 함께 만들어주세요.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을 위하여 야구팬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 야구장에서는 함께 지켜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.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을 위하여 야구팬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 야구장에서는 야구공에 집중해주세요.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을 위하여 파울타구와 낙상 등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.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을 위하여 야구팬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